자 오늘 그린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 야 이거 스토리가 있고 서바이벌이 있네 뭘로 할까 서바이벌 안하시면 귀찮은게 많다는게 뭐야 스토리하면 스토리 밀어야 건축할 수 있어요? 아 오케이 야 뭐야 이게 공원 산책 적대적 공격이 없는 평화로운 모드입니다 위험한 곳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직구 탐험하는 곳에 집중하고 싶은 플레이어에게 권장합니다 아니 야 무슨 푸른 지옥에 내가 방금 시작할때 얘기한거 못들었어? 나 그냥 관광객 힐링모드로 온거라니까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우리 김왕쇠겜스 지옥으로 가야죠 아니 야 이걸로 가자 얘들아 여기 정글 환영식으로 가자 이거 푸른 지옥 가면은 계속 밥 처먹어야 돼 김왕쇠는 겜스가 아니고 저체스라 괜찮습니다 맞아 하세님은 겜스지만 힐링하려 오셨으니 가볍게 맛보기로 정글의 왕 어떤가요? 김왕쇠겜스 잖아요 아 이 씨발 난이도 설정하는거 애초에 그냥 화면 끄고 했으면은 아무 말도 안 나왔을거를 괜히 보여줘가지고 아이고씨 뭘 사기꾸냐 얘들아 오늘 좋잖아 서로 이렇게 환영 파밍이나 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푸른 지옥의 따스함으로 이 연말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하 자자자 그만하시고 오랜만에 유아물결표 잔잔한 게임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음 마우스가 계속 빠르네 아우 오랜만이다 뭐 벌레소리가 나 이거 어디서 씨발 뭐야 이거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? 화질 구조에요? 어쩔수 없어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걸 채집을 어떻게 해야더라? 자만 공격 막기 막기 탭으로 이제 물건 만드는거였지 좋네 좋네 아우 좋다 아니구만 이건가보다 뭐지 뭐지? 형 이거 아크 아니야 아 오케이 음 음 음 맞아 맞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거를 어 어 어 어깨 일단 돌부터 하나 줍자 흠흠 아 저 새끼들 다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제작은 여기 있구나 C 누른 상태에서 휠 누르시면은 극혐이구만 극혐이구만 아 자꾸 이거 E를 눌러야되는데 F 눌러가지고 확인하네 이렇게 아 나 방금 뭔가 손에 뭔가 여드름같은게 개 많았는데? 완성 이제 이걸 자를 수 있구만 흠 음 긴 나뭇가지를 수확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어떻게 수확하면은 뾰족한 창같은게 나오지 않았나? 이게 뭐가 뭐가 있지 않았나? 흠 아 저 새끼 눈치 빠른 새끼 흥 우아 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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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 있네 흐흫 흐흫 뭔데 이거 씨X 뭔데 이거 뭐 새X야 사람 저음보나 쥐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안아파하지 그리고? 멈춰 아 이거 어떻게 창을 만드는 아 잠깐만 이거 포레스트가 아니라서 그게 없나? 레시피 북같은게 있지 않았나? 아 그렇지 아 창 잡았다 썩을루 여기 초반에 얘한테 물 물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구요 그 웬만하면 해금같은거는 제가 그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안 알려주시겠지만은 그 제가 한번 끄적끄적 이건가 저건가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안다는 뭔가 그런 기억 자체를 신용할 수가 없어 난 내 기억을 믿지 않아 그래도 생존게임 많이 해봤으니까 약간 약간 그건 있지 약간 짬은 있지 그래서 대충 이거겠거니 하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 음 아냐 여기 집터는 아니고 여기 집터 알아보러 가야지 어 저기 뭔가 건축물이 아 여기 거기구나 이거 나 옛날 집터네 이거 맵은 크게 안 바뀌었네요 어 저기 대나무숲에서 나 맨날 저거 대나무 뽀려오다가 저기 원주민 부족집 하나 있거든요 맨날 뽀려왔거든 여기서 아 진짜야 진짜 저기 원주민 부족 하나 있는데 내가 저기 맨날 뽀려왔다고 여기가 아마 옛날 내 그 집터 중에 하나였을걸 여기가 왜 넌 겁도 없어 새끼야 안돼 내 도끼 내가 뭐 큰 잘못한건가 왜 이렇게 노래가 심각해 어우 전 지랄을 하네 그냥 내가 놀랬다 시발 아 뭐 표범 스폰적인거 아시죠 이러지 말라니까 안그래도 지금 어? 산책 모드로 해가지고 약간 응애 모드인데 아 근데 뭔가 이거는 뭐잇 아씨 깜짝이야 돌이 없어 주변에 정글인데 아 나 힐링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만만 얘기하지 아 그러지 말아야겠다 오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야겠다 아유 돌도 없네 여기는 걸어다니기 좋게 씨발 뱀 뱀 뱀 뱀 아유 여기 도 아유 아파라 돌이 없어 물도 들었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깄다 짜증 안내요 자 이거를 아마 돌 두개가 돌칼일겁니다 그 다음에 돌칼이랑 아마 이거랑 섞으면 창이 나오지 않을까요? 아 김나무까지인가 보다 너다 흠 제작 이게 왜 제작이 안되지? 음 이렇게 해서 어? 그냥 창이 나오네? 오예 무서울게 없다 이제 아 기억하기로는 말입니다 창 하나로는 의미가 없어서 창을 여러개를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야? 멈춰? 오케이 확실히 알았죠? 뭐 뭐 뭐야 뭐 뭐 뭐 뭐 뭐 개구리 죽는 소리가 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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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새끼다 잡았나?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걸 도망가네 이걸 도망가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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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건너서 이쪽으로 가다보면 물이 집터였던거 같은데 아닌가? 이 물도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런거 있었구 맛있다고? 아우 어우씨발 날센새끼 어우씨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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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첼테 와우 와우 원래 여기서 정수기 레시피 얻지않나? 아 이거 물고기 잡는 창이구나 버릴게 없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루만 잘까?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쓸 수 있나? 건축 모드는 뭐였지? 건축 건축 모드를 모르겠네? 아예 여기서 누르는거였나? 아 그렇구나 F G H 아 아 작은 나뭇가지랑 나뭇가지 필요하네? 비온다 음? 이 게임이 빗소리는 좋았어 나무 몸통을 파괴하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네요 어? 그럼 저렇게 해놓으면 언젠간 다시 재능이 된단 소리네 괜찮구만 응? 근데 불 여기다가 하면 안되잖아 뭐야 케노피가 없었잖아 위에다가 해야겠다 음... 호락호락하지 않네 게임이 여기는... 되겠죠? 일로와 아 막다 하세님 초반에 대나무 캐서 대나무 헬리콥터 꼭 만들었어야 됐던거 기억하시죠?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대나무 헬리콥터를 만들었다고? 나 좀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포레스트였나 이거였나 아니 시발 이 도끼로는 어림도 없는거였나? 아 안돼 아 마채테 아까워 아 아까워 어라라 벌써 어두워지면 안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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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네 오케이 여기 맞는거 같다 저기 위에가 내가 살던데 맞는거 같아 기억이 난다 이제 아까 만들었던 핸드드릴볼 불씨가 필요함 불씨라 오 나 그거 썩은 잎으로 했던거 같은데 막 초랍파랗게 막 다 썩은 잎으로 했던거 같은데 와 와 새둥지도 썼었다 맞아 어이씨발 못갈라진다 새둥지 맞아 아 여기있다 여기있네 여기있네 이거를 어떻게 했는데 야 기억이 1도 안나네 큰일났네 핸드우돌이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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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 어어 뭐 안된거야? 아 나 에너지가 부족해 아 나 에너지가 부족해 코코넛좀 하나만 줘 아 나 코코넛 아 뭐하나만 줘 코코넛좀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 존나 웃겼던게 막 불피워놓고 이 노가리 까다보면 어디서 막 툭 소리 나가지고 보면 코코넛 떨어져있고 막 그런거 같은데 아 시발 코코넛 아 시발 코코넛 이 애벌레가 상당히 맛있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정글에서 저게 영양소가 꽤 괜찮았던걸로 영양소가 꽤 괜찮았던걸로 어따 이쁘다 아 이거지 코코넛 다다만 떨어져있으면 진짜 이쁠거 같다 왜 앵무새가 죽어있냐 여기 자고 일어나서 찾아봐야겠다 오늘은 그냥 잡시다 좀 오래자네 불피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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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어? 어 캠핑용 모닥뿌리지 근데 왜다 죄다 처먹는소리가 나지? 바닥에 떨어졌나? 아닌가? 아 밥칸이 따로 있구나 완전 까먹었네 이게 한번 먹어봐야 효과를 알 수 있어 원로 기억하거든요 애벌레 아마 구워먹는게 아니라 그냥 먹는거였을걸요? 아이씨X 아니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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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 뭐 애벌레 탕 끓여먹었었나? 아 좋다 근데 이거야 이게 힐링이지 그러게 코코넛 있어야지 저 물 떨어지는거 먹을수 있는데 어디쯤 있으려나 확실히 있는곳을 알긴해 그걸로 가보자 저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살던곳이 나올거야 거기에 코코넛 밭이 하나 있어요 어 이거 가져가야돼 리아나 아 저 저 궁뎅이 코코넛인줄알고 여기야 여기 내가 살던데 와아 여기네 어 어 봤지 코코넛 떨어지는소리들었지 그지 방금 툭크는소리들었지 시발 어디지? 아 여기 내 집터였는데 아 뭔가 여기 또 살기는 좀 그렇네 여기 내가 이제 깨끗한 음식 올려놓는 식탁이었거든요 예 약간 북유럽 감성이죠? 북유럽 신화 감성이라고요? 여기 코코넛이 하나가 없네 여긴 뭔가 약간 공식 집터 느낌인가 보다 그지 여기도 괜찮네 옛날보단 낮아지긴 했는데 나 목이 많이 마른가 보다 큰일났네 코코넛이 이렇게 없어서야 상태가 안좋은데 음 어 코코넛이다 아 가까운 데 있었네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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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랑 확인있길래 그냥 확인으로 그 창을 끌려고 했을 뿐인데 그 제거하는걸 확인해주는거였네 아니 ㅅㅂ 내가 잘못한건가 이거? 근데 옛날보다 약간 코코넛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? 원래 저렇게 코코넛이 컸나? 껍질을 까면 작아져요? 큰일났어 큰일났어 이거 뭐 생존 하기도 전에 코코넛 못찾아가지고 죽을판이요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아니면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자 그냥 기다려봐 볕좋은데에서 일단 신체체크 건강한사람이 되어야해 좋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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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ㅅㅂ 설마 이 서버 마지막 코코넛은 아니었겠지? 죽었어? 어? 이거 등껍질 설마 어? 될거같은데? 어? 해조! 됐다!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물도 끓여먹을 수 있겠다 오예 잠깐 또 목 축였으니까 거북이를 한 마리 더 잡아서 아이고 코코넛 그릇보다 더 좋은 걸 얻어버렸네 개구리를 잡자 체크 내가 배가 왜 아파 깨끗한 물 마셨는데 밥좀 먹자 으이씨 나 왜 식중독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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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너스 백분별력 이 시발개구리 아아 아아 진짜 개구리 개 멈춰 아아 왜 유바예요 아닙니다 아이고 이정도로 유바 안 돼요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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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발개구리 이 시발개구리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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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긴 뭐 굶는다고 다 능사는 아니긴 하지 그건 맞지 알 수 없는 버섯 이런 거 이제 안 먹을래 아이씨 아니 어쩌면 이게 존나 현실적이에요 맞죠 저 개구리가 독개구리인지 내가 어떻게 암 물론 여기서는 이 게임에선 알려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? 아빠 아이씨 오케 뭐야 뭐다 환각이야 뭐야 내가 얼마전에 무슨 사진을 하나 봤거든?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개구리가 입 열면 입안에도 눈깔이 있대 그니까 그 눈깔이 입안에도 입안에 있는 그 입 물 그 입을 벌리잖아? 그러면은 그 입안에도 눈이 눈을 밀어넣어서 음식물을 목구녕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한대 눈으로 진짜 신났어 이거 하나 살해 슬슬 에라크 어우 나 눈물 놈 넬 Joh 앗 나 언제까지 일해야돼? 너네 다 죽이면 이소리 사라지냐? 야 일로와봐 아 나 체력이 아 미친 개구리 새끼들 개구리 혐오를 멈춰달라고요? 안 되겠다 오늘은 조졌다 아 아까 개구리 고기는 안타고 앵무새고기는 타요 시발 이거 존나 수수 두꺼비 꺼져 안먹어 두꺼비잖아 안먹어 이제 안먹어 안먹어 꺼져 미친 두꺼비야 견과류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오예 달팽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달팽이? 아이씨 불안하네 아이씨 불안하네 제가 죄송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애초에 달팽이는 이렇게 구우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아이씨 불안하네 뭐 달팽이 요리도 있어요? 나 옛날에 왜 달팽이 종이컵에다가 넣어놓고 키우려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등껍질만 남고 걔네 다 녹아서 없어지던데? 누가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고요?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집중이 여기 여기 입주민들 화나게 해가지고 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달팽이 요리 먹으라고? 야 붕결력 올라간다! 야 씨발 달팽이 잡아오자! 오! 소리가 일부 돌아왔어! 누가 말은 계속 거는데 자연의 소리가 돌아왔어 아 이정도면 괜찮아 아 이정도면 아이씨 간지러웅 아 저 영어 못해요 한국어로 해요 어 씨발 몰라요 뭐라는 건데요 난심하대? 씨발놈들 그 그 그쪽들은 어째 환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 진짜 나타나신 분들 같네요 그 저 잘 보존 젊다 그러니 내가 그 나 그 우리 돌아왔어 아 알겠어요 아니 없으면 심심하겄네 환각 아닌데 저 새끼들 아! 나 기력이 없어 와... 큰일 나버렸다 아까 달팽이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가서 자자고 오 어 어우 졸려 아우 잘 잤다 아! 아이씨 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이씨 너네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? 아니 신규 주민이 홍보는 잘해줘야지 맨날 못살게 굴고 이러니까 다 기어 도망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타벅스 평생 안생겨 저 시발 뼈바늘은 내가 알기로 생선 잡아야 되는디 기다려봐 달팽이다 나 나 집에 가서 잘래 나 집에 간다 나 집에 간다 아 아 나 집에 가 아니 분별력이 왜 또 떨어지고 그래 멈춰 달빙이 먹여줄게 잠깐 멈춰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요 아마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계셔보세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뼈바늘 하지마라 뼈바늘 뼈바늘 됐다 근데 이거 상처 빻는 순간 알지 이거 빻는 순간 붕대가 봐야되는디 수확을 해야되나? 질때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닥쳐 흠흠 환호성 지르는거 봐 흠흠 흠흠 아 몰라 너네 나 죽일꺼면은 너네랑 안놀꺼야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살려주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게임을 아 돼지라고 땅에 있는거 암거나 주워 먹었네 나락갔어 무릎뚫고 살려주셔서 기도하면 돼지신 나와서 놓아줄거잉 아니 씨발 땅에 있는거 주워 먹으라고 있는 게임인데 그거 뭐 주워 먹은게 잘못이냐 너 말 심하게 하네 씨발 주워 먹기는 구워 먹었어 그리고 나름 살려고 구워 먹었다고 이름이 딱봐도 두 두개구리인데 누가 그걸 먹냐구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씨발 하하하하 그렇기네 딱봐도 두개구리였는데 그걸 처먹었네 아 맞기네 아 좀 더 자자 다들 그러지마세요 화생같은 분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호요리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게 된거에요 하하하하하하 그래 나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씨발 저것도 도깨구리라는 이름이 생긴거야 어 이게 뭐지 하고 먹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도깨구리라는 이름이 생긴거라고 틈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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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통해 다 재미있어보구 라 cheg구 탓을 하는거 아니겠니? 누구 탓을 할게 아니잖아 이미 먹은 독개구리를 어떻게 해 맞지? 안되겠다 침 먹어야겠다 기분이 좋아졌죠? 이젠 이 상처를 해결해 보자고 됐어 됐어 잘 됐어 아우 상처 몇 군데야 이게 아우 상처 몇 군데야 이게 오우 씨랄 자 이제 붕대를 갖고 와보자 붕대 자 내가 기억하기로는 붕대가 생긴게 독특했거든 음... 얜가? 어 아닌데? 호흡 하 아까 가지고 있었다고? 으이 하 하 마 하 낙 뱉은거 다시 먹으라고? 옘병씨 다 입으로 간다고? 야 원래 이렇게 피부로 배우는거야 한번 먹어보면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거네? 하고 이제 다시를 안먹는거지 아이 씨발들 달팽이 요리 안돼 내 성신적 달팽이 안돼 안돼 제발 내 성신적 달팽이 내 달팽이 안돼 달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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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쉽게 타지않지? You are alone No no I haven't locked my mind yet I haven't locked my mind yet I haven't locked my mind yet ㅋㅋ 아 나 안 할래 아 나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림 에 낀거 아니야 나 오늘 그냥 잔잔하게 ㅠㅠ 아... 아냐아냐아냐 자 다시 다시 하... 다시 자아 자 일단은 좋아좋아좋아 자 진정하고 자 이기마시고 편해지시는건 어떨까요?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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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이건가? 얘...얘가? 아 아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게 지금 내가 이어폰이 이상한게 아니라 지금 사운드가 이상한거죠? 이게 지금 내가 이어폰이 이상한게 아니라 아 아 오리주둥이를 찾아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